안녕하세요 제작파시입니다. 오늘은 저 랩 소환드리고 일반인 아주 어려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돌연변인까지 하려고 해요. 나 이따가 돌연변어려움 돌아주면 연구팀에서 발견했습니다. 차원로 자체는 파괴할 수 없지만 아마 빠르게 짓고 그냥 레일건으로 하긴 할 것 같아요. 아마 차단 방어? 힘들거든요. 차원선이 대기하고 여기다가 초반 왕복선도 자 일단 따뜻하고요 이번꺼면 손쉽게 깰 수 있지요 해당선이 있으니까 왔다갔다 할수도 있고 상대편이 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거든요 조심해야죠 빠른 몰티 알지 믿고 빠른 몰티 가구요 저거 다 팔 수 있거든요 이 자식이 가스 좀 늦어도 되니까 늦게다 이득 빨리 몰티 가가지고 펌핑하니까 확실히 이득입니다 던져라 빨리 털고 이 게임은 데미지가 그렇게 센 편은 아닌데 나쁜 편도 아니라서 어제도 골슨 노바 나오고 걱정은 걱정 모르니까 하나 깔아주고 저거 갖다 팔면 되니까 마침 딱 오죠 진짜 느끼니 너가 나올 때까지만 버티면 되는데 아 버티면 될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일권으로 좀 몸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느낌상 어떤 걸 좀 모르니까 와 씨 이건 뭐냐 큰일났다 일루와 일루와 멍청이루와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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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80 현대 과학의 경이로움이라 압그레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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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두 개는 쉬어요 마린을 할 뻔했어요 마린에서는 진짜 서둘이 꼽니다 좀 빠르게 여러분 여자가 보내자 파스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드, 체중 진행하고 체중 진행하고 체중 진행하고 우리 쪽으로 향합니다 까트 찍고, 까트 찍고 바로 여기로 어떻게 타격하고 이따 팔고 자, 여기 찍고 9번 부대 10번 땡 미쳤네 스크린 자, 이제는 지상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골리아 타고 깜깜하게 어, 그래도 안될게요 지금 자, 이제는 자, 미리 밀어주고요 자, 이거 미리 밀어주고요 참, 아주 오리면 맞죠? 이거 쉽냐 자, 왕복선이 이제 오늘 시작하네 그 왕복선들을 파괴하는 것이 주 목표입니다 자, 얘들 뽑아주고요 업그레이드 진행하고 이 쪽으로 업그레이드 제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다 이럴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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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좀 걸려서 나간 호흡수 있다. 뭔가 머위보다 됐고. 아 공포차. 아 공포차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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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aby ya. 아가마. 아하. 이가. 다시노처럼 무슨 말이봐. 2*** 따라하고. 1대2뿐 자 이제 또 자 또 이렇게 거대중이 꼬였네 자 일꾼 모자르니까 또 뽑아주세요 상대인의 방식은 상대인의 방식은 상대인의 방식은 상대인의 방식이 소중이 정리를 따라서 여기가 되는건가요?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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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는... 다이어트, 다이어트, 다이어트... 다이어트.. 이제 공중을 대기해야죠 서점 알아셨겠네 정렬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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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좀 해볼까? 아리는 별로 안 배우고 싶은데 지금 딜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꽂아있네요 어디서 섬섬이 반복하죠? 왠지 없는 problème 음... 오케이 다시... 네모델 우리가 못받아있네요 지금 지켜봐 방금 시켜봐 자 이렇게 핵스 핵블드 해볼게 뭐야 핵블드 해볼게 뭐야 핵블드 해볼게 대보다 안나가고 싶은데 아직은 가스 긁어내려 가스 긁어내려 업그레이드는 플러스 했구요 업그레이드 좀 늦추고 해방섬을 한번 깔아야겠어요 업그레이드 하나 계속 밀려가지고 자 달려야죠 지금 시간을 널러 할거구요 한번 2층 뭐하는데 지금 망년법군요 지금 업그레이드 스탑해주고 자원은 플러스 채취하고 있구요 이상해 가스에 너무 안보이는건 기분탓이 아니고 원래 이렇습니다 자원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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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자 이 기회를 헛되게 날려선 안됩니다 뭐라고 하셨죠? 다시 마시겠습니다 다시 마시겠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키즈가 사후가 또 있습니다 하도 안 좋으셨지? 응? 다시 마시겠습니다 다시 마시겠습니다 다시 마시겠습니다 다시 마시겠습니다 다시 마시겠습니다 다시 마시겠습니다 마린이지만 스팀팩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있었네요 어쩜 티나 자 그럼 이제 아 왜 안주냐? 왜 안주냐? 왜 안주냐? 아 액 액 액 액 액 액 액 액 자 일단 저거 막으러 가야되고 음 1군은 바로가가 깍두지라 하구요 경시키 바가지있죠 네이브를 말하기 좀 그렇지만 내가 좀 하지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 여기는 노망 방금 뭐라고 하신 상황은 듣고 있습니다 아 손쉽게 맞고 있자 해방선은 거의 4기급이라 손쉽게 나갈 수 있을까 지금 밀어야 되죠 우와 이거 뭐냐 언제 타려있냐 완료 위험해 조심해야 되는데 비쥬올거 자, 이제 롱맡단을 준비하는데 자, 이제 롱맡단을 준비하는데 자, 롱맡단을 준비하는데 자, 롱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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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너무 중요할겁니다 ㄷㄷ 툭툭툭툭 한 번만 말아주면 더 밀어줘야겠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하 소물이 9점을 뻗긴다. 저걸 만개야겠네. 큰일 났다. 이런식이면 충분히 이제 퇴즈이 됐지. 배틀에서 나갔구나. 왼쪽 나가주세요. 오른쪽 감. 가을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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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공중에서 이만큼 좋은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핵을 피하기 때문에 이속이 빨라야되구요 망령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훨씬 많이 잡긴 했지만 저 친구도 많이 열심히 했죠 경치 얼마 모자름